오늘 아나파나사띠 숫다 이게 실천적으로 좀 이해가 되어지는가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건 관념이 아니지 실제적으로 행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한거지 해보지 않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문사수가 중요한데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듣고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가 자기의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안반수의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부처님의 다른 종파의 수행자들이 중들이 무슨 수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수행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수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이 자신있게 남에게 그렇게 이건 석가제자들의 수행방법이라고 했는데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정작 이 석가제자들은 모르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또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예전에 강원 다닐 때 대소중의 수행방법론의 아라한과 보살의 문제 때문에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몇 개월 동안 다니면서 손지식을 찾아 다녔어요 그때 나에게 와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나의 기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성상행법사라고 서울대 법대에 나왔는데 그 분이 암인가 뭔가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상에서 갑자기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금강경을 그렇게 공부하면 살 수가 있다라고 해서 금강경을 그 병상에서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강경의 이치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 금강경을 다 외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다른 경전을 원각경, 능가경, 법화경을 이분은 다 외워 외워서 강의를 하는 분이야 그걸 다 그렇게 외워서 이렇게 경전을 염하다가 목숨이 이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신심이 대단하죠 오직 불법을 전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금강경에 대해서는 해석을 듣다가 이분 설명을 듣고 가장 마음에 좀 뭐가 와 닿았어요 경전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 광주에 이분이 서울에 사는데 광주에서 이분이 이제 법회를 매주 그렇게 했었어요 1년 정도를 내가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은 이제 법사님이고 신도들이 막 수십 명씩 와서 절을 하고 인사하는데 뭐가 있었냐면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옆에 스님이라고 앉아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에 삼배하고 가고 그냥 완전히 그 뭐라고 할까 무슨 취급을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나는 배운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스님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었죠 그러다 화장실 가려고 복도로 딱 내려가는데 그 학생의 법회가 있었나봐 학생의 법회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올라오면서 스님 안녕하세요 하고 반별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막 그냥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때 내가 서운을 내가 내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후배 스님들은 이 법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처럼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는 서운을 세우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내가 스리랑카 인도에서 25년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내 기억에 수업을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도는 땅이 넓고 그 다음에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번 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스님들은 이제 차를 탈 형편 안 되는 오토바를 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인데 내가 그 뭐라고 할까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짜라라라라 미끄러져 가지고 온몸이 막 그냥 피투성이가 됐어 그런데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거를 닦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수업 시간에 5분 늦었더라고 수업 시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선생들이나 학생들이 이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나는 수업 끝나고 이제 가겠다고 하면서 나는 수업을 한 번도 빠져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출가한 목적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서 이것을 내가 체험하는 건데 지금 내 사는 목적이 그건데 내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내가 빠진다는 것은 나의 그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나는 수업을 이해를 못하거나 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수업을 빠지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 수업의 강의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해서 그래서 또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저기를 해야 되고 최소한 지나간 수업 것은 계속 연구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중으로써 내 인생이 뭐야 중으로써 내 인생에 남는 것이 뭘 거예요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내가 그 경전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 주는 것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게 이해가 안 되도록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이제 원력을 세운 것이 그 원력의 힘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이제 십지경을 탈고를 이제 그 불리구신문에 쓰는 것을 십지까지 다 탈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구지하고 십지의 차이는 팔찌에서 구지 십지 차이는 팔찌부터 아나보가 무공용의 상태가 돼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도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원력 처음에 초지 보살이 되었을 때 그 세운 그 서원력의 힘에 의해서 떠밀려가 됐어요 떠밀려가는 거라고 그게 팔찌와 구지와 십지의 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원이 서원이 있어야 돼요 출가한 사람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이든지 보살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서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보다도 언젠가는 아라한이든지 보살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서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아라한도 보살도 마음에 안 닿을 수 있어 솔직히 내가 출가자들을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신심이 안 나는 상태가 있어 이게 지금 현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것을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출가해가지고 수신이 좀 살았는데 당신 나가시오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또 누구야 누가 누구에게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런 아라한이 되는 것도 보살이 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신심이 안 나는 사람들에게 불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제 널찍하게 바라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막도와 삼선도와 그 다음에 새끼의 선정의 상태 그 다음에 깨달음 깨달음은 아라한과 보살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새끼의 선정에 들어가지가 않고 사막도에 그런 습이 있는 사람과 삼선도에 습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막도에 습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인과의 그 무서움을 깨우치는 그래서 이 사막도에 습이 있는 사람은 인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인과의 무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뼈저리다는 것을 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들의 세계를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 인과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아주 전렬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참회를 그렇게 해야 되고 삼선도에 집착이 남아있는 사람들 삼선도에 집착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복과 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은 정념의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단계를 거친 사람이 정념의 수행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정념의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수월스님은?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에 이 불법에는 항상 자비의 문이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도 조그만한 좁은 문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미리 과거의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도 신, 수, 심, 법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느낌은 전부 다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마음이 무상하고 법이 무화인 것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 수, 심법이 무상고 부정, 무화를 관찰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자상을 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 수, 심법 각각이 무상고 부정, 무화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념이 각각 4개가 각각 다 무상고 부정, 무화라는 것을 관하는 것을 공통된 상이라고 해서 공상을 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상과 공상을 관하는데 자상을 관하는 것은 자량 위에서 관하는 것이고 공상을 관하는 것은 그것은 가행 위에서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설치의 유부가 나오면서 이 두 개를 시설을 한 이유가 그럴 근기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자량과 가행이라고 하는 것을 시설했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자량과 가행이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설치의 유부에서 유식으로부터 육아 중간학포로 그 후대학포로 5대의 5가지 5위 수행법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량과 과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수신법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수행센터에 바로 그 밑에 단계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더라도 이 신수신법이 무상고 부정, 무화라고 하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혹은 관찰을 통해서 자산과 공상으로 관찰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그 단계를 거치면 견도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애를 써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인과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인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이렇게 애를 써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학감 선생님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어 아마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얼른 떠오르는 줄 모르겠는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뭘까요 인간 몸으로 받아 태어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맹규어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문권에서는 바다를 지나는 바닷속을 헤엄치는 거북이가 언제 한 번씩 나와서 숨을 쉰다고요? 백년에 한 번씩 나와서 숨을 쉬는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바다를 지나가는 통나무가 있어 근데 그 통나무가 어떤 통나냐 하면 그 거북이의 목 하나가 올라가면 딱 깨어질 만한 그런 사이즈의 통나무야 그런 사이즈의 통나무가 바다 위를 지나가다가 백년에 한 번 숨을 쉬러 나온 거북이한테 목이 딱 꽂혀가지고 그러니 이제 그 정도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가 어렵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법을 만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불법을 만나더라도 내가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조화된 상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불구가 아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미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정신도 몸도 그렇게 바르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몸과 마음이 멀쩡하고 성한 상태로 불법이 있는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불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천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내셔야 되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겠죠? 인과의 무서움 우리는 지금 현재 먹고 잘고 사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무엇에 의지해 있어요? 시주물에 의지해 있어요 그 시주물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빛을 앞으로 우리는 내려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을 성취해야만 되고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인간 몸 받아서 태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교수사가 어떤 것이 잡일까요? 이런 것을 아는 교수사가 학인들이 공부 열심히 안는 것을 그래 그래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교수사 할까요? 아니면 학인들을 꾸짖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교수사 할까요? 그때그때 달라 그때그때 달라 그렇지 그때그때 다르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수행을 하도록 불법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그렇게 해야 올바른 교수사라고 할 수 있죠 자, 네 인간 몸 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기 때는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종군들한테 피해를 주고 신세를 지고 설령 우리가 굉장히 복을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복이 지나쳐서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혹은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게 되면 천상에는 즐거움이 많아서 그 다음에 색계나 무색계는 우리 부천징 경전에 뭐라고 주석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년 이상의 생명이 사는 곳에서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 무상이라는 걸 못 느끼는 거야 만년 이상을 살아버리면 색계, 부색계는 최하가 만년이고 욕계 천상 가운데서 타화락자재천도 만년 이상이에요 화락자재천도 타화락자재천도 그래서 천상에 가면 즐거움 때문에 수명이 길기 때문에 무상을 못 느껴서 수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 세계보다도 더 좋은 세계에 복덕이 많아서 갈 수도 있지만 무색계는 한번 가면 일겁이라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못하고 인간 세상이 반고반락이 있기 때문에 반절은 좀 즐거워야 그래야만이 조금 이렇게 몸과 마음에 유연해져서 수행할 마음이 내고 그 다음에 반절은 괴로워야 그래야만이 이 무상과 괴로움으로 더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반고반락이 있는 인간이 좋은 그런 수행처다 라고 하는데 내가 불교신문에 18가지의 그 어려움이라고 해서 글 쓴 게 있어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우리 저기에다가 띄워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는 그 수행이 출입식, 염,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호흡이 중요하냐는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호흡을 그렇게 호흡을 바르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있는 두뇌와 두뇌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신경세포 그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이에요 그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뼈를 뼈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뼈가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우리는 28개의 그 뼈마디가 목부에서부터 미력까지도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뼈들이 왔다갔다 하지 않게 해서 좌우로 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인대고 그 다음에 근육이에요 인대와 근육과 뼈가 흐트러지 않게 해서 앞뒤로 이제 이렇게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몸이에요 이 인간의 몸이 유지되려면 세 가지 서클이 잘 움직여야 돼요 하나는 신경의 움직임이 눌림이 없이 잘 유지되어야 정신병이 안 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살들이 많은데 그 살에 공급이 안 돼야 몸이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blood circulation 그래서 혈액의 그 순환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통해서 먹은 거예요 코를 통해서 먹은 건 뭐가 있을까요 기가 있어요 기가 움직이는 circulation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형 팔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가 움직이는 기형 팔맥 그 다음에 이 몸의 살덩어리를 유지시켜주는 그 다음에 혈액의 순환 그 다음에 의식을 유지시켜주는 그 뭐라고 할까 신경의 순환 이 세 가지가 조화로워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조화로움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호흡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면면하고 평화롭고 부드럽고 길면 이 세 가지가 다 거기에 영향을 잘 받고 호흡이 거칠고 희뇌외락 애욕에 사로잡히면 이 세 가지가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평화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 평화로운 몸과 평화롭지 않은 몸을 그 그 그걸 이 중간선이 어디서 해주냐면 호흡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보면 그 사람의 심보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심보를 호흡을 통해서 다 쓸 수도 있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세계의 양쪽에 중간 교역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기운이 잘 통하게 하면은 이 삐띠와 수카 희와락이라고 하는 것도 얻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희와락을 얻고 얻은 다음에 버려야 이 사선의 우패카 적정한 상태가 되고 이 적정한 상태를 우리 성가에서는 적조라고 하고 적적성성이라고 해요 이 적조 적적성생 그 다음에 우패카 평안한 마음이 되어야 그제서야 법을 바라봤을 때 법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선을 성취해서 그리고 그 사선에 들어가는 데는 위파사나 사선 찰나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타에 그 몰입 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위빠사나 하는 사람과 사마타 하는 사람 양쪽 다 사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선의 상태에서 우리는 법의 실체를 봐서 그래서 이 법의 실체를 보는 깨달음을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우리는 출가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정 못하겠으면 정말 복을 엄청나게 중생들에게 복을 지우면서 복에 대한 집착이 없는 그런 수행을 해야만 되겠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 다 해야 되는데 그 단계와 순서가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가 숨을 들이쉴 때 숨을 들이쉬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 내쉬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간념적이에요 숨을 들이쉴 때 우리는 들으킨 것을 느낄 수 있고 내쉴 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숨을 쉬는 그 기간 동안 잡념을 가지지 않고 숨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 그것이 길면 긴 줄 짧으면 짧은 줄 계속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고 그래서 길면 긴 줄 짧으면 짧은 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길고 짧은 것이 그것을 다 체험을 하고 몸으로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온몸으로 이제 숨을 들이키는데 이것은 이제 기열이 막혀 있는 사람은 이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억지로 한다고 해도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단계 1, 2번의 단계에서 계속 오랫동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열이 막힌 사람은 내가 얘기했던 저번에 얘기했던 그 경행에 경행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차림의 수행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열이 이제 뚫리게 돼요 그래서 이 경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누구죠 안한 존자예요 그래서 안한 존자가 경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그렇게 얻은 분이고 그래서 숨을 들이시면 들이심을 느끼고 내쉬면 내쉬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그 온몸으로가 이것이 뭐 코 끝에서 될 수도 있고 목까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정까지 될 수 있고 자기가 경험하는 대로 들이시고 내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느끼는 것이고 온몸으로 그 다음에 그 몸으로 하는 그 호흡이 평화롭게 하면서 그러면서 들숨 날심을 내쉬는 것이 네 번째고 그래서 몸으로 하는 호흡이 평화롭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음의 기쁨 삐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몸의 즐거움은 수옥화가 생긴다 이게 이제 5번 6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르면서 그러면서 호흡을 하는 것은 7번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이 그것이 가라앉는 것을 8번 8번의 그런 수행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리게 되어서 심과 심 심과 심소가 동시에 생멸하는 것인데 이 심소라는 생각이 가라앉게 되면 심만 동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마음을 느끼면서 구본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에 삐띠와 슈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면서 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10번 그건 초선부터 3선까지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우패가의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11번 그 다음에 12번은 마음이 그 모든 고락휘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이 평온한 우패가의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고 이 평온한 상태에서 법이 보이는데 법이 계속해서 생멸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13번 14번 생멸하는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14번 그 생멸한 것에 집착함이 사라졌을 때 마음이 순간적으로 정멸에 이르는 15번 정멸을 체험하면서 숨을 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정멸을 체험한 다음에 그 정멸에 대한 집착마저도 놓아버리는 16번 그걸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16단계의 그 안하바나 사띠 들숨 남숨 수엠의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단전으로 호흡을 할 때 지수하풍을 그렇게 느끼는 수행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자 숨을 내쉬고 들이쉬길 때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사대 가운데 뭐죠 풍대 풍대를 느끼는 거예요 배가 불러옴 배가 꺼짐 여기에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배에다 손을 대면 배가 숨을 들이켰을 때 딱딱하고 숨을 내쉬고 난 다음에 아주 쭈글쭈글하고 부드러운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딱딱함과 부드러움은 뭐라고요 지대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은 한 10분 정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전에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요 근데 제가인들은 열이 잘 발생 안 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자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신수라고 해서 신장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러면 열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가하면 뭐를 비구계를 받으면 뭐를 먼저 닦게 지켜야 되죠 음계 불음계가 1번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음계를 다스리지 않으면 선정을 음계를 파한 사람은 선정 닦을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 따뜻함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따뜻함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따뜻해지고 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는 코끝에서부터 이 몸 안의 공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습도 촉촉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몸 안의 공기가 촉촉해지면 그러면은 빠사다 아주 차분해져요 그런 이제 차분한 상태가 바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선정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공기가 좀 그 수분의 밀도가 높으면서 온몸이 막 윤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촉촉함이 생기려면은 단전에 열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화대에요 화대가 발생하려면은 반드시 계율을 작지키고 두 번째 계율은 뭐냐면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많이 활용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눈으로 TV를 한 15시간씩 보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음계를 지켜도 이 몸의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요? 눈으로 가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게 호흡을 해도 열기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에너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그렇게 써서 안으로 갈무리하고 그런 상태에서 호흡을 해야 앉으면 바로 따뜻함이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따뜻함이 오고 가려면은 뭐가 느껴져야 된다고요? 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껴져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몸으로 하루에 30분만 해도 체험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체험이 안 온다 그러면 몸과 마음의 어디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장난 것을 진단을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알아차림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지수와 풍 사대를 기냥하면은 도가의 수행하고 비슷해요 여기에서 불교의 수행으로 가려면 생하고 멸하는 것을 이게 배가 불러옴 꺼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배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지는 것을 그 다음에 축축해졌다가 건조해지는 이런 반대적인 요소 그래서 하나로 계속 생존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한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모든 수행과 행위를 하면서 뭐를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 무상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질문이 나와요 이런 무상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찰라찰라 계속 사라지고 이게 생멸하는 것을 내 인생을 여기에 바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하겠는가 그래서 무상한 것들에 대해서 염리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상한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보니까 무아야 그래서 무상, 고, 무아 이 세 가지가 마음으로 뚜렷이 경험 되어지는 것을 이 호흡에 수행을 하면서 계속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지금 시대에는 너무 오래 앉아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을 넘길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시간에서 4시간 안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시간에는 열심히 해서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몸에 기혈이 잘 돌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하루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해주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자기에게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내가 학기 초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상담하는 사람이 그러면 열심히 했다면 그렇게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수행 안 해도 다른 수행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송스럽게도 초기 불교에서 설일체부 중간학파 유식의 선종의 수행까지를 정리를 한 사람이야 이게 다 여기에서 맥이 꿰어지는 거야 다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초와 바탕을 떠나서 따로 수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파의 수행 방법을 한번 경험해 보면 좋지 않은가요? 마치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진주를 좋아한다면 루비, 사파이어 다 이렇게 쳐다보면 다이아몬드 다 보면 좋지 않은가요? 5대학파의 수행 방법이 그렇게 각각 다른 보석들인데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다 체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아나파나사티의 16단계 수행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16단계 수행 방법에서 13번부터 16번 각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음 시간에는 대념처경의 법념처에 칠각지 이후 부터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료는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대념처경을 칠각지 이후부터 쭉 그렇게 12연기까지 이렇게 할 거니까 이잡듯이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오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대념처경 다 끝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하지 왜 이걸 중간에 또 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할까 그 뒤에 단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삽입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우리 통학하는 스님들 우리 스님들 잠깐 저 도서관을 와서 차 한 잔씩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